9월 14일부터 시작된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주말 동안 많은 만화팬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4일간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16일에는 경기국제코스프레 챔피언십 결승대회 글로벌 만화 네트워크 세계웹툰 포럼의 전 세계의 코스튬 플레이어 및 만화 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부천국제만화축제의 위상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코스프레 성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14개국 15개 팀이 결선대회에 참가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또 세계의 만화 관련 축제 및 기관 관계자들의 교류의 장, 글로벌 만화 네트워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일본 5개국의 만화축제와 기관대표가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만화 네트워크의 구축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부천만화 대상 수상자인 김보통 작가, 남훈 작가 등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팬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사인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수훈 감독은 만화축제의 미래에 대해 올해 축제는 글로벌 만화 도시 간의 네트워크도 다시 연결해보고자 한다. 세계에는 만화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도시들이 있고 부천국제만화축제를 개최하는 부천도 그 중 하나로 만화 웹툰의 예술적 가치를 뛰어넘어 미래의 산업적 가치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혜성 기자입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